새 앨범이 나왔는데 신곡 한 번 봐야죠 한 번 볼게요 이리 저리 해 맥뽕고 나야 그래서 I'm good I'm good I'm good 숨겨진 매력을 몰라 나를 꽉 잡아 떠 넣기 전에 오예 잘한다 이게 키가 크니까 팔도 길고 짐이 짐이 머리 달뻔했어 살짝만 움직여도 다 멋있어요 멋있다 처음으로 이제 저희도 앨범을 저희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된 저희가 하고 싶은 컨셉이랑 입고 싶은 의상을 입고 노래도 하고 싶은 걸로 제일 반응 뜨겁죠? 뜨거워요 엄청 뜨거워요 저도 놀랐는데 동남아 투어를 갔다 왔는데 티켓을 세 번 오픈했는데 다 매진이거든요 이것도 너무 고맙습니다 돈이 많네요 돈이 많아요 감사한 하루하루 보내드렸습니다